자, 가보도록 하죠. 응? 전 뭐야? 아니... 흠! 자, 알 전해주고 재미없어서 혈 Cat served 오늘 Job 반갑습니다, 왕쥬. 내가 흥정이 70이나 됐나? 흥정이 높았구나. 나이트 스토커야. 나이트 스토커는 조금 상대하기가 까다롭지. 그 월드 월드 블루스에서도 본 것처럼 쉽지만은 안 애들이야. 세이프하우스 왔으니까 물이라도 좀 먹고 갈까? 잠 한숨 자고 멍 꼬치 하나 먹고 음, 이쪽 산 넘어온 것 같은데? 아 아, 이쪽 부분은 흠, 생명차가 많아가지고 크리처들이 나이트 스토커 나이트 스토커 같은데? 한 분이 먼저 오세요. 이 나이트 스토커들은 나이트 스토커 가끔씩 그 가끔씩 그 아예 안 보이는 애들도 있잖아. 클로킹하는 애들. 아, 여기선 시야가 나쁜데 너무? 뭐 가다가 바로 만나면은 낭패네. 갤코듬이네? 흠흠 제가 갤코가 있다는 거는 여기도 개코가? 나이트 스토커죠? 찾아서 hop 명확한 출발 선수 침 공격 온갖 새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됐나? 오케이 올드월드 블루스 갔다오니까 애들이 너무 쉬워보여 너무 쉬워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누군가 있는거 같은데 이거 바로 떨어지는게 아니라 옆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죠 특히나 그 대공격 저격 쓰긴 하는데 거의 뭐 데스클로 잡을때나 쓰지 총알인데 저거 저게 몇 미리짜리더라 아 어 어 먹자 잡지 또 만들면 되지 뭐 잡지 또 만들면 되지 뭐 오우 잠깐잠깐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나이씨 아아아아 아아 위에서 떨어졌는데 저거다 아 점프해도 안되네 아 저거면 수류탄 세발인데 12.7미리탄이었구나 써본 머신거냐고 이 멍청한 놈 이거 여기 지 혼자 갇혀가지고 지 혼자 갇혀가지고 이거 문 잠겨가지고 못나가가지고 있던 돈육콩조림 같은거 있던거 식량 막 먹다가 죽었나? 아니면은 나이트 스토커 때문에 이거 방어용으로 이거 문 잠가놓고 함정 설치해놓고 그래..그런거 같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디펜스한거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은거 같죠 나이트 스토커를 디펜스한거 같은데 지금 안보이잖아 안보인다고 안보이는게 아니야 적절한 스칼렛님 어서오세요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플리스토커드 Greatly 컴플레이트 레디 스테디 파이티 쟤 뭐 다리뼈 몸뼈 몸뼈 아닐까요? 여기 장소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어 피해동굴인가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이 소음기에 정말 좋은 점은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들켜요 웬만한 거리에 있지 않는 이상 안 들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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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다가 나이트스토커한테 죽은 컨가 저 시체가 시체가 저렇게 온전하게 보존되어있는거 보니까 죽은지 얼마 안되네요 이쪽으로 위쪽으로 쟤네들이 이쪽으로 손을 좀 뻗어보려고 바로 앞뒤에 있었다 와 몇마리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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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런틴님 어서오세요 겁나게 많은데 와 내가 이때 미니건만 있었으면 꽝! 꽝! 전설의 나이트 스토커였어 그냥 나이트 스토커도 아니고 전설의 나이트 스토커였어 오오오 다っ스 whereas 올것같은데? 야! 죽어 임마! 걸렸다 얘 다 죽인거같은데 아 정말 정말 운이 좋았던게 전설의 나이트 스토커가 전설의 나이트 스토커가 전설의 나이트 스토커 얘가 혼자서 지뢰를 3개 다 밟았어 혼자서 지뢰를 3개 다 밟고 폭사했어 바보야 여기 누군가 살고 있었는데 어린애도 한 명 살고 있었네 어? 얘네 여기 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네 한 가족이 무슨 열쇠인데 아까 거기 열쇠인가 보다 헌팅 리골버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트 스토커한테 그거 당해서 어린애하고 얘는 여기서 있다가 죽구요 한 명은 도망쳐다가 저기 아까 거기에서 죽었나보네 그죠? 그런거 같아 테레사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 얜 뭐야 NCR 보병이잖아 아니 여기 시저도 하나 있고 NCR도 있고 보니까 정찰하러 왔다가 다 죽은거 같은데 아니면은 얘가 더 깊게 있는거 보니까 얘가 NCR이 도망왔어 이 동굴로 도망을 왔는데 12.7mm 피스토리다 하하하하 야 12.7mm 피스토리에요 저거 굉장히 파워가 센걸로 알고 있는데 야 피스토리 야 피스토리 무슨 12.7mm 터를 쓰냐 쏘다 쏘다가 팔 뭐야 쏘다가 뭐야 어깨에 나가겠다 씨 12.7mm 정도면 폭발력이 반동이 장난이 아닐텐데 아 있긴 있어요 12.7mm 피스토리 실제로 고 그 쏘다가 어깨 나가겠다 씨 이 권총은 다른거하고 틀리게 그 자기가 그 팔로 반동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소총하고 틀리게 대저트 이걸도 12.7mm 이라고요? 그래요 둘레가 12.0mm 그 아 둘레를 직경이 12.7mm짜리라는건데 직경이 12.7mm짜리라는건데 안녕하세요 두팔라님 툭 툭 툭 툭 툭 앞에 탄도가 10.7mm이란 소리같은데 오호 툭 툭 툭 툭 툭 툭 어? 닫혀있다고? 왜? 생성히 열어주나? 아 낮에만 여는거야? 아니 그 그.. 투기장이니까 밤에만 열어야 되는거 아냐? 밤이.. 또 낮에 여네? 야 나이트스 거의 아래갈 것 같아 음.. 뭐라고 이거? 뭐..뭐야? 카자도.. 에잉이.. 아아아아.. 나올게 나왔거든요 이제 아마 이게 데스클로드 전일걸? 카자도를 네 이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카사도르는 아 근데 뭐 되게 멀구나 이거 어떻게 가야됐나 아니 저기를 제이콥스타운에서 가야되는건 아니겠지 회동약은 많이 구해놨어요 이미 다행히 다행스럽게 좀 있어서 오잉님 어서오세요 오잉 오잉 안녕하세요 제이콥스타운에서 가는건가 아 그러면 이렇게 아우 언제 이렇게 가 볼트22에서도 못갈텐데 아 저기서 가야돼 정말 왠종일걸어가야되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아 아따 언제 저기까지 거기로 가냐 이거 사냥 다 하고 유니크 파워암호 어디로 갈까 그 데스크를 확살하면서 데스크를 확살하면서 유니크 파워암호 어디로 가자 쓰진 않지만 그러니깐 파워암호 퍽을 알려주는 퀘스트가 뭐였지 까먹었네 네 네 파워암호 유니크 유니크 파워암호가 있거든요 네 파워암호 유니크 유니크 파워암호가 있거든요 예 BOS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퀘스트 하다가 쓰읍 알긴 했는데 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여기 가면 여기는 가는 길에 그 생물체가 되게 많아 아 여기가 아니잖아 이쪽으로 가야되잖아 도로가 나와야돼 도로가 물 하나 먹자 저 네바다 용설란하고 네바다 용설란하고 네바다 용설란하고 용설란 과일하고 쓰읍 또 뭐였더라 바나나 유카 열매였나 그거랑 빈 병이랑 하면은 빈 선셋이었나 그거 병하면은 깨끗한 물 아 빈 선셋이 아니라 피처 피처였다 피처 피처랑 하면은 깨끗한 물 색인가 만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섹시 sei Yoshi 내가 네바다 용설란하고 상대 하.. 이 쪽으로 가야되는구나 aş시 어 오 숫 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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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여기 있다는 거 애들 다른 애들도 있다는 소린데 레디 스테디 아이디 아 아 탄환이야 소형 탄환은 잘 버티죠 DT가 좀 높기 때문에 저 DT 15잖아요 DT 15면은 15 데미지를 무시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소형 탄환은 15 데미지를 조금밖에 못 넘잖아 그럼 나머지 데미지만 들어오는 건데 대형 탄환은 많이 못 버티죠 레디 스테디 파이디 판다랑님 어서오세요 이제 DR이 높을수록 DR이 높을수록 큰 데미지를 많이 막고 DR이 높을수록 큰 데미지를 많이 이제 줄일 수 있고 DT가 높을수록 작은 데미지를 줄일 수 있죠 어 저런거 저런거 저거 헌팅라이플일거야 아마 그죠 헌팅라이플은 데미지가 높거든요 308 탄약을 써서 그니까 데미지를 흡수를 못하니까 이런거 팍팍 달잖아 다단해 쓰룸료 쓰룸료가 내가 몇 개 있지않나 흫 쓰룸료 쓰룸료 하나 먹고 힐링 어 잠깐 그걸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아 여기 있네 DT 몇몇의 어 착용자의 DT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DT 데미지 현재 장비하고 있는 직접 데미지를 감소 직접 수치로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직접 데미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뛰어난 방어력을 제공 작은 데미지라도 두꺼운 갑옷을 뭐 어쩌고 이거 이거 잠깐만 그리고 DR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아 아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나와 있었나 아무튼 DR은 데미지를 퍼센테이지로 감소시키는 거예요 예 저항력 저항력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DT는 직접 감소시키는 거고요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DT가 15야 근데 데미지가 10자리가 있어 맞아도 에너지가 안 달아 아 1씩 달긴 하나? 그것까진 모르겠네 아 1씩 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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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암호는 별로 그닥 신경 안 쓰게 돼요 저도 근데 이 암호 난 그냥 말하... 말하니깐 좋아서 쓰는 건데 말하잖아 암호가 심심하지가 않아 어 카사도로가 뜨네 얘네들 죽이고 하면 좋아요 왠줄 아시나요? 경험치가 50이나 주거든요 얘네 소주제의 경험치를 50이나 줘요 발견한대로 죽이면 경험치를 짭짤하게 얻을 수 있어요 걔네들 맷집이 좀 쎄죠? 어? Do you like me? 동물의 학살자 내가 바로 동물의 학살자다 그냥 lab 같 48 center random 비å 제이콥스타우닌 예? regulate 여기도 발견해놓고 여기도 발견해놓고 비코너 스테이크도 좋죠 생존 스킬이 높으면 음식이 스팀팩 보다 더 잘 차기 때문에 생존 스킬이 높으면 스팀팩 보다 음식이 더 잘 차요 얘네 지금 쭉쭉 차 그냥 얜 뭐야 아 이거 한방에 안 죽어? 아 얘네들은 죽이기가 싫어 경험치 5밖에 안죽 에잉 경험치 5 뭐야 5 일단 여기까지 온 김에 제이콥스타운 찍어놓고 안죽으면 귀찮아 흠흠 아..어디야? 왜케 안두고? 아니 상부팔을 세발이라 쌌어 저 따위 꽃한테 자 찍어놓고요 제이곱스 타운 일단 야 목소리가 정말 좋아 이 자식은 밑한테 주래 음... 딴 따단 딴 딴 이쪽에서 갔어 가야되나?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게 이쪽으로 아까 사막 있는데로 해서 가야되는거죠? 그쵸? 사막 있는데로 가가지고 여기 여기 넘어가면 있겠지 여기 부분 하지만 스나이퍼는 무조건 높은데를 높은데를 차지하고 가야되니까 높은데로 가 높은데로 돌아서 돌아서 갈 수 있을거야 넌 갈 수 있어 여태까지 타온 타... 뭐야? 타온 산이 굉장히 많잖아? 산을 많이 타봤으니까 산을 많이 타봤으니까 아 근데 이거 못 올라가네? 아씨 못 올라가잖아? 나 이런 척이라 아 이런 척이라 어... 카사도르인거 보다 움직임이 카사도르야 움직임이? 움직임이 딱 카사도르죠? 이 용지미 카사도르인데? 일단 이 정도에서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애 이건 안돼요 음 이쪽이고 좁이고 아~~~ 큰일났다x4 겁나게 쫓아올거다 황탄대 만들어서 일어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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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ında 오케이 해석제 해석제 어? 나 지금 어? 중독 안됐네? 어? 어? 나 걸렸네? 해독제 해독제 어디있지? 어?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아 겁나게 빨빨거리고 움직이네 că 가만히 좀 있어봐 오오오 오오오오오oring 어어 아아 야아 어 야야 어 죽겠다 죽겠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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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스티픽 슈퍼 스티픽 슈퍼 스티픽 하아 툭 에이 씨 아 아따 겁나게 엄죽이네 진짜 벌써부터 안정제 안정제 쓰고 싶진 않은데 자 여기 위에서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위에서 한번 해보죠 아아 나 이제 오케이 일단 내가 소리가 안나기 때문에 위치로 몰라요 저기에서만 왔다 갔다 그러죠 위치로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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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dy fighty 오케이 어서오세요 오케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단 죽은 시체만 왔다 갔다 그러지 내가 소음기를 달고 있기때문에 와아 진짜 아아 너무 빨라 애들이 가만히 좀 있어봐 아이고 아이고 게다가 나 무기도 수리 한번 해야되네 오케이 아아 나 왔다갔다 이씨 꼬만해가지고 저거 이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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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나이스 가게에 가자 그냥 한 마리 남은거 같은데 한 마리 남은거 같은데 음 내가 동조 도녹동조림 두개 먹고 물 하나 먹고 물 하나 더 먹고 물 하나 더 먹고 됐지? 아 또 있네 네 복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저기 또 애들이 왔다갔다에 난리를 치고 있구만 아 저걸 참 진짜 아 이거 지금 위치가 저격 위치가 안 나오는데 저격 위치가 안 나와요 음 이 바위 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딱인데 그러면 이 바위 위에 올라갈 수 있으려나 이 바위 위가 딱인데 됐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어요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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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올라가나 아 그냥 여기서 하자 여기서 보이네요 아 바퀴벌레같은데 겁나게 돌아다녀 빨빨거리고 아니 니네 죽어라 그냥 아 이거 몇 발 안 나왔네 이것도 아 이거 몇 발 안 나왔네 이것도 흠 레벨을 밟네 레벨을 밟네 흠 흠 흠 흠 흠 흠 생전을 좀 올릴까 자 자 완료 여기가 뭐 동굴이 아니라 그냥 위치네 동굴이 아니라 그냥 위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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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갖고왔어 죽을 데스크로알이군요 어... 올게 왔군요 총알을 좀 사갈까요? 어... 총알이... 아 AP... AP탄은 충분하네 잠깐만 두 군데야? 두 군데인데? 여기 거나? 여기는 아까 봤던 데 아니야 여기 내가 다 죽였잖아 여기 내가 다 죽인 데 아니야? 내가 다 죽인 데잖아 여기 그죠? 여기 다 죽인 데지 여기 말고 일로 가자 여기 죽은 바람의 동굴 죽은 바람의 동굴 흠흠흠 거기 여기에 전설적인 데스클로 있어요? 아 전... 전설의 데스클로야? 그래? 네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돌아다는데 지금 저기 오... 자퇴네 어헤이 어헤이 네 두 마리 더 있어요 두 명이 더 있는데요 두명이 더 있는데? 한명 더 있어요 어헤어 금속어품 음.. 그릴레이드 발사기 좋아 한 놈만 됐지? 하...놈...어디서 죽었지? 아씨 뭐야? 에이씨 그냥 가 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는데?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어우 저기 데스클로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자 원샷 원킬 데스클로한테는 아이템을 좀 써야죠 안그래도 최강의 애들인데 뭐 그쵸? 일단 시야가 좋은데로 좀 이동한 다음에 아 이게 안잡혀? 오케이 잡힌다 사이코나 먹구요 제트랑 리바운드 제트 제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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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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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견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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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아 아아 나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씨 page 에어어 와이씨 그렇지만 아까 그 잘못 샀어 은신이 되고 나서 한방에 한방에 죽일 수 있게 됐어야 되는데 내가 머무르고 막 사가지고 싸이코 하나 먹고 야씨 무슨 하나 먹었는데 제트 리바운드 그리고 안정제 아 어린애밖에 안돼 가까이 와봐 좀 아 아 됐네 어린애는 별로 안 무서워요 좋아 좋아 아 얘가 돌아가면 이렇게 몸을 돌리는 순간이 은신이 되버리는 거야 얘 이 개체가 은신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몸을 돌리는 순간 아 자 아 아 아 안 되잖아 안되잖아 뭐라구요 뭐라구요? 전설의 데스클로가 있다고? 아 동굴이라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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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도망가도끄 쟤 지뢰 밟았다 지뢰 또 밟았다 으흐흐흐 에헤헤헤 다리 닫힌 데스클로는 떡밥이지 뭐 그냥 밥이지 밥 다리 닫혔는데 뭐 사이코 하고 제트 안정제는 떨어졌네 리원도 하고 몰라 인마 지금 바빠 그런거 물어보지만 어우 오오 자 뒤돌아 뒤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뒤로 어어 어어 나한테 왜 보지? 나한테 점점 모르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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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도 다 써가지고 지뢰를 쪼끔 더 만들고 오케이 저장하구요 동굴이 엄청나게 좁진 않아서 다행이다 엄청나게 좁으면 이거 지금 내가 다행이다 오우 음 좋아요 다행이다 어어 조심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자 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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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옵 바로 옆에 있었어 내 전설 있냐 설마어우 어우우 쟤다 전설이다 쟤가 전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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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깐만 전설이다 아 무슨 그레네이드 마인 없나? 플래그 마인?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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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어? 근데 저 녀석도 똑같아요 똑같애 똑같애야 야 전설이 전설이고 보고 다리 쏘면 돼야 어 오오옝 다리 쏴도 안되는군요 iniz 다리..다리 쏴도 안되네 아 그러면 안되는데 다리 쏴야되는데 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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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아이고 아이고 왜 싸 하아 아 뭐야 뭐야 자 잠시만요